빵쟁이님 안녕하세요 음 이런식의 백댓시는 별로죠 확실히 나이스 밟구요 슈돌 배너퍼 썼다가 혼나구요 이런분들은 뭐 손에 모터라도 달아두셨나봐요 쇼스틱 안되구요 양잡기 뚫었던데 드르렁 무섭다 아 망했죠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 죽었나 굿바이 오케이 원잽 발살트 좋았구요 투폭포 발살트 한번더 헐 오른잡기 아니었어 하단 톡톡 슈돌 빰 좋았는데 아쉽죠 밟구요 빰 아니 왜? 뭐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죽고 원투 따닥 투 포스리가 확정 푸싱 원 포스리 발목 투 슈우돌 노우 노 왓츠업 슈우돌 반다였네 원투 좋았구요 빠밤 겟투 샛미 슈 아프죠 저도 아팠어요 펜플라가 확정 발목 따닥 안나가? 죽겠네 굿바이 나이스 하단 카운터였죠 크랙까지 확정 샤프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양잡 잘 풀어주고 요시오도 깔고 원투도 안닿고 크랙 확정 생신초 스카 포스리 아키디 안 보이죠 노 끝났죠 굿바이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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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마음 먹으셨다고 혼나셨어요 퉤 퉤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하는 겁니다 퉤 퉤 퉤 퉤 퉤 아캐디야 보고 못 막으니까 게임이 너무 힘들죠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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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플라즈마 실패 포스리가 확정 발목 투포 조스카 포풀 꽝 깨지길 바랬는데 안깨지네 플래싱 안되구요 원투미들 딜레이 이만큼 줬는데 반응 안하시는건가요? 아니 난 왜그랬나 망했죠 다행이죠 나이스 백댓이 한 다음에 백댓이 하려다가 일로 들어간 순간에 샤프로 쓰셨네요 다행이에요 슈 돌 원 원 투 풀 빰 슈 돌 실패 꽝 개다리 투 셋업 로하 투 빰 빰 슈 돌 횡신 샤프 밟구요 횡신 그 순간에 컵킥을 쓰시네요 괴물이다 괴물 어떻게 이런 괴물을 누가 이런 괴물을 필드에 풀었죠 굿바이 안됐네 죽었어요 살았네요 사망 발목 투 아니야 바보 혼나구요 빰 빠밤 빠밤 왓 왓쌉 호스 리플 슈 돌 푸싱 원 투 캑터스 안되구요 죽고 세상 아픈 콤보 때리시네요 죽었죠 샤프 아니 샤프를 막으실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막으셨네요 빵쟁이님 진짜 선도 좋으시고 엄청 잘하시죠 백댓이 속도에 좀 제한을 두던가 하하하하 하단 안되구요 초스카이 썼는데 안나가죠 빰 빰 어른잡기 실패 푸싱 노우 나이스 아니야 빰 지금 팽신하다가 흘렸어요 미쳤다 진짜 이게 사람이에요 어퍼 나이스 대박 땀땀땀 와장창 워쌉 패턴이군요 뒤로 고르면은 저기 확정이구나 모르면 많이 맞아야하는 철권을 대개 초스카이 쥬오돌 그냥 카운터 아니었네요 행신 초스카 이 안되죠 쿠폰 나이스 커트 나이스 아니 저기 안다 포스리 튜돌 원투 양잡기 에어레이드 안되죠 죽었죠 죽었죠 호오오 다행 이번엔 못울리셨네요 아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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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풀 빰빰 파 샤프 초스 추우돌 안되구요 나이스 잘 막았네 원투 따닥 따닥 쥬오돌 노우 망해가고있죠 어? 이걸? 이걸? 호오오 이겼어요 노우 쟤 공창각 타임 다들 아시나봐요 밟고 투폼 꽝 안되네 나이스 포밍기 헐 나이스 잘 막았구요 빰 포 꽝꽝 허 하 호 하 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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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구요 사사생님 잠시만요 안되네 발목으로 굿바이 잘했어 저거 흘리셨으면 또 죽었죠 다 하루를 하루를 랩 하루를 하루를 해 히습 에 저거 하루를 다 잘 꺼지 원짚 격추를 어떻게 저렇게 잘 시키시는거죠? 푸싱 카운터 좋았죠 마지막 후속 심리가 괜찮았네요 다행이죠 레이지가 온 샤프 에어레이드 3타 안되구요 굿바이 잘 참았다 기술 내밀려다가 나이스 헨드나퍼 좋았네요 뭐 거기서 왜 삑사리가 추돌 나이스 좋아요 초스카이 굿바이 하후 하후 밟구요 빰빰 추돌 들어오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죠 또 슬카이 좋았네요 배보로 배보로 빠밤 빰 빰 빰 빰 발목으로 굿바이 샤프 좀 주세요 응? 샤프요? 무슨 샤프요? 실제 샤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쓰는 샤프 라는 기술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흫흫흫흫 아... 못질러야되요 이 악의 몰이들 하단 투 이런 딴 손 안되고 투 밟고 푸싱 나이스 안되고 빰 개다리 일부러 개다리 가드시켰죠 평소에 수시도 없는 개다리였습니다만 빰 빰 양잡기 굿바이 메쿠님이 더 악마다 저 악마 아닙니다 저처럼 선량한 유저가 어디있다구요 깨차기 안되구요 업터 안되고 포스리 안되고 원투 하단 그게 피해진다구 괴물이다 아프죠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안일어나시면은 왼플라가 확정이어야하는데 내장 뽑히구요 어썹 빗무릎 털 털상구 잘들어갔죠 뭐하는거 메쿠로야 뭐하는거 방금 뭐한거죠 촉보종한다고 흫 흫 우리 메쿠로야 핑계는 그걸로 끝인가요 여기죠 내장 뽑히구요 드르렁 확정 초스칸 잘들어갔죠 무엇 캐시슈 돌 리브를 깔았어요 크레 굿바이 털 원잭 왼어퍼 안되네 나이스 커트 잘됐구요 빠밤 샤프 투돌 좋았네요 왼잡이 안되죠 포스리 안되구요 나이스 잘막았죠 매너난 메쿠 저 매너 없습니다 그 덧너클 의식하고 앉아있었던건데 다행히 아케디아를 써주셨네요 사람으로 응당찍혀야될 최소치의 매너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안되고 생신허퍼 좋았네요 나이스 좋아요 꽝 아프죠 벽 다 제껍니다 빵쟁이님은 덕 건드리지 마세요 왜이렇게 웬플러가 늦지 뭐가 문제지 플렉싱 3타 좋았네요 무엇 짠발 반응을 못한거에요 기술 반응을 못한거에요 반응을 못한거에요 기술 원투 풀 슈우돌 원투 에이앙 안되고 따아 아프죠 슈우돌 잘 썼네요 나이스 좋아요 원투 플렉싱으로 펩거리 잘했고요 이제 앉으시겠죠 그걸 피한다고 왜 피하죠 흫 우리 클라우디오군 나이스 잘막았고요 셋업 양잡기 잘 푸시네요 초가죽 저 암 저걸 캠빈다고요 왜 짜증나셨나요 왜 짜증나셨나요 나이스 L까지 확정 초 슥 안나가죠 다행이다 하아 진짜 속상해요 속상해 헐 카운터였죠 못풀었네 못풀었네 원 방금 뭔가 이상한거 같았는데 어퍼 안되고요 포스리 푸싱 슈우돌 눕 앉았는데 혼나고요 초스카이 잘 들어갔죠 나이스 좋아요 빠밤 빠밤 원 투 포스카이 굿밟 룸 못가서 짜증나셨나요 무엇 아오케오케 더 타이밍요 원투 혼나고요 양잡기 잘 풀어줘야되고요 내장 뽑히고요 다 뽑히네 아이고 매크라에 죽네 죽어 쏟 로 로하 투 톡톡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삔 끝났나요 굿바이 저 뚝가 한번 맞고 싶은데 끝나고 가능할거였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이사님의 부탁인데요 투 쵸 보좌 더 흥 루 어...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스 카운터 슈 돌 잘 깔아놨고요 초쌰 더 콤보 샤프 안되네 맨어퍼 안되고 원투 초스카 슈 돌 에이앙 양잡기 성공적이었다 웨이브 끌팡 발 안되네 어썹 내장 뽑히면 죽죠 굿바이 넌 붓이다 비치지마라 어? 무슨 말인거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빠밤 꽝 좋았죠 밟구요 포스리 원투 따답 꽝 아프죠? 저도 아팠습니다 마음껏 아파세요 빵쟁기님 발목으로 굿바이 정면벽광일저를 몰랐네요 슈 돌 헐 헐 진짜 잘하셨죠 땡 빵 워쌉 하단 초스카 나이스 잘 노렸죠 혓거리 잘못됐짜노 완전 잘못됐짜노 샤프 꽝 나이스 에어레이드 3타 발목으로 굿바이 엔티카님 어서오세요 꽃미남 아니죠 채널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음 아닙니다 채널을 잘못 근데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으? 제가요? 제가 어디 간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빼었을 때 꽃미남이셨습니다 네? 부산에서 절 보셨다고요? 네? 네 크루에닐 레그 스윗 보고 막는 법 좀 저도 못 막아요 보고 샤프 꽝꽝 와당창 좋죠 그 막차남이요 막차남이 뭐죠 생신샤프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안되죠 좋고 카운터 였군요 좋고 엘미어 뽀떼르 아 아 아 아 아 기억났다 네 꽃미남 아닙니다 그런 착각 노노해 포스리가 확정 원 포스카 발목 투 웬일로 그거 손나락 2타를 막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착각이었어요 역시 와 세비어 되셨군요 축하드려요 어퍼가 확정해줘 나이스 벽걸이 잘못 쟤나 잘못됐네요 양잡기 그냥 원투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톡톡톡 축하드려요 세비어 원 투 포 포 안되죠 아니야 발목 투 슈 돌 조슬카 이 조슬카 앤티카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조슬카이 잘 깔았죠 밟고요 안되네 샤프 굿바이 원 샤프 노 쇼 돌 잘 깔아놨죠 나이스 좋아요 빠밤 원투 캡타스 좋아요 캐시 안되네 에이앙 좋고 에이미어 뽀떼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피가 너무 많으셔서 저걸 흘리실 수 있다고요 괴물이죠 저걸 흘리실 수 있다고요 난 저거 안 흘려지던데 앉는 상태에서 다시 흘리시나봐요 나이스에 노읍 하단 호밍기 아깝죠 원투 미들 그냥 카운터였죠 밝기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못하자 에어레이드 3타 히스 히스 리밍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활원도 말이 안되는점이 좀 많죠 에어레이드 3타가 흘려지지 않는다던가 초스카이가 반식의 횡신을 약간 잡는다던가 화롱도 사실 나쁜 아이였네요 크라이님도 여캐잡이용 부캐 하나 키우실? 여캐잡이용 부캐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어퍼, 웬어퍼, 슈우돌, 안되고 횡신어퍼 잘 깔았다 와 진짜 잘 노렸죠? 이거 노린거에요 헤헤 잡고 오늘 웬플라가 왜 이렇게 안맞죠? 한번더 나이스, 끝났죠? 웟 화랑은 원래 나쁘죠 네네네 거의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사님이신데 헐, 대박 나이스 초스카이 초스카이 좋았죠 아깝다 나이스 잘 맞고요 슈우돌 슈우돌 나이스 아니야 가보야 아니야 에어레이드 3타 발목으로 두바이 네네 카톡 아이디 알려주세요 귀말로 알려주실래요? 왠 왠어퍼 슈우돌 잘 깔았죠 완전 카운트였죠 와 잘했어요 매크로야 웬일이대 웬일이대 샤프 초스 안되죠 이런 아케디아 호우 못막는 슬픔 아 아 발설때 쐈거든요 노옵 노옵 깨차기 하아 그걸 푸시면 어떡해요 이 빵쟁이님아 죽고 왠 헐 퓨설 훌륭하죠 나이스 공중격초 좋았구요 초스윗 안나가죠 슈우돌 깔았는데 아아 아깝다 4장 뽑혀서 사망 음 완전 앉아계셨죠 어 이산님 5만 옹금 감사합니다 이사님 5만 옹금 감사합니다 말린 것 같아요 헐 자세한 후딜 때문에 또아슬 맞아야 되는 슬픔 나이스 아 아깝다 쇼돌 원투 화잔 다 잡죠 원투 빰 등신 포스 안 나가네 쇼돌 이런 나이스 쇼돌 잘 깔았고요 원투 빠밤 에어레이드 2타 3타까지 썼네요 바보 에어레이드 2타로 굿바이 이사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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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 잡으려면 저도 못잡아요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벨랑거북이님 영상 안나왔나요? 다시 해드릴게요 아 나오네요 아 나오네요 초스파이 잘 썼죠 나이스 카운터 떼떼떼떼씨 발목으로 굿바이 원 이런 실행션으로 피하는게 아닌가보네요 나이스 벽걸이 잘 됐죠 오른잡기 안되고요 포스3가 안나가고 포포 카운터 좋았네요 빵쟁이밍 군비 팡팡 아 안 끝났죠 에어레이드 3타 안되고요 짬발 굿바이 음 조시도 압박해줘 압박을 잘 할 수 있는 캐릭터인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스3가 확정 푸싱 원투 풀 로하 빠밤 안되네 초스카이 좋았죠 안되네 원투 미술 플래싱 3타 아깝죠 톡 초스카이 로크파이 재미도 없고 웅 참신하지도 않다 영상 말씀하시는거죠 화랑한테 이렇게 말리면 복구 불가능한데 그렇진 않죠 내가 탑클라스 유저분들은 그런거 없습니다 어 승강랑이 같이 떴네요 음 어퍼 안되고 원 투 돌 초스 아아 이거 반시계 노린건데 아쉽네요 아프고 막히고 아프죠 십사 프레임 들키기 훌륭하시죠 슛 못벗혔쟎노 죽고 네 클라우디오 상대로 화랑이 좋다고요 네 뭔가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거 같아요 별난거부인 초스카이 조스카이 였으면 얼마나 좋았으냐만 초스카이 였으면 얼마나 좋았으냐만 초스카이 였으면 얼마나 좋았으냐만 호 굿바이 스피디킥에 마련 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스피디킥에 마련 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차라는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같은 케이스는 더 어렵구요 샤프 화 저걸 아 아깝다 포스리 딜키가 조금 늦었죠 초스카 안나가죠 샤프 초스카이 좋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슈우도 안나가네 아니야 굿바이 아니네요 에어레이드 3타 아니야 아니야 뭐하는거야 어우 큰일날 뻔 망했죠 죽고 5대 바람 아닙니다 잘 풀었구요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에 풀었네요 다행이죠 아케디아 아프죠 빰 빰 초스카 투포포 안되구요 풀파파 아 개씨 하다가 맞아야되는 서러움 에이앙 망했죠 머릿속에서 레아 하라고 떴는데 진짜 쓰실줄은 몰랐어요 죽고 죽고 음 영감님이 인정하셨다니까요 음 영감님이 인정하는거랑 제가 인정하는거랑 좀 별개의 문제인거죠 흠 납득이 안되요 납득이 저같은게 왜 때문에 5대화랑에 들어가는건거죠 근데 이사님이 5대화랑이라 그러면은 5대화랑입니다 제가 제가 바로 5대화랑이에요 쇼 샤프 발목 투포 아깝다 포스리 실패 초스파 원 원투 짜자 호 빵 로하 투 빰빰 발목으로 굿바이 쿠님 어서오세요 일렉트로엑스님도 어서오세요 슈우돌 원잽 어퍼 원투 죄송합니다 샤프 원.. 안되네 안받네 헐 흠흠 쏴 콘 진짜 좋으시죠 슈우돌 나이스 잘 참았어 잘했어 잘했어 따밤 벽방 잘 시켰구요 어 다했죠 죽고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뮤즈 메쿠 휴 켈투나 네 이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아프죠 빵쟁이님 전용 콤보죠 빵빵 왓쌱 로하 풀 꽝 노우 안나수님 반가워 이쁘면 리리 봐야지 네에에에 그렇게 하세요 별난거 보기엔 궁디팡팡 안올릴거임 이제부터 무엇 원투 라운드 무엇 아.. 2득 땡이지? 나이스 잘 막았고요. 슈, 돌, 크랙, 포밍기, 투, 포, 포, 헐. 꽝. 죽고. 택파스 좋아요. 죽고. 테리보가드 보고싶드아. 제가 테리보가드를 만들디라고 해야되나요? 택파스 좋아요. 그래. 저기서 기술을 내미시네요. 진짜 용감하신거예요, 저거. 발목, 투, 슈, 돌, 원, 투, 풀, 슈, 돌, 원, 투, 풀. 빰. 빰. 안 되네. 포, 풀. 슈, 돌, 원, 투, 미들. 노. 초스카 159파이. 잘했다. 리리로 쿵디팡팡 좀 해주실라우? 안해줍니다. 안해줌. 안나스윗님 방에 가세요. 안나스윗님 방에 가서 알아보세요. 엇. 와 손이 좋으다. 제가요? 제 손 좋은 손 아닙니다. 정확한 입력만 잘하는 손이죠. 그건 좋은 손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빨리 입력이 좋은 손이죠. 슈, 돌. 원, 투, 풀, 밤, 호, 하, 샤프. 슈, 돌. 잘 깔았죠? 슈, 돌을 잘 썼네요. 양잡기. 굿파이. 아직. 1도 다 남았네요. 아, 하단. 보고 안된게 좀 늦었죠? 초스, 카. 연어퍼, 오르너퍼. 원, 투, 따다. 아깝다. 샤프, 투포, 투포, 투. 샤프, 슈, 돌. 잡기. 굿파이. 샤프, 투포, 투포. 라운드3. 파이트. 원, 투. 아깝다. 초스, 쓱. 안나가죠? 투포포. 카운터 좋았네요. 역가드 패턴. 저걸 어떻게. 막으시는 거죠? 쇼돌. 초스, 카. 원, 투. 이런. 한다고요? 샤프. 좋았네요. 못 풀었죠? 바보메크로야. 오, 빠밤빰. 카운터. 좋았죠? 과장창. 극격 다 제껍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빵쟁이니. 안되고. 에어레이드 1타. 캑터스로. 굿파이. 고생하셨습니다. 캑터. 아, 빵쟁이니. 렛츠 잼. 피스. 전 이렇게 해서 푸진의 세계에 잘 안착을 했네.